어! 여기 있네! 여기 있네! 여기 있네! 어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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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발 더 있네! 여기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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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늘 너네 기분 좋나 보다! 신이 많이 났다! 이리 와! 이리 와! 저쪽 어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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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! 사모단다! 사모단! 어디 가! 야! 더 많이! 이쪽! 이쪽! 더 많이! 이쪽! 야! 앉아! 앉아! 그렇지! 아이고! 잘한다! 아이고! 물론 무대 위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겄네! 제가 키우는 소 두 마리구요! 이쪽이 이름이 진삼이! 이쪽이 빨가니까! 왜 이렇게 빨개요 오늘따라? 더 빨간데 이게 탔다고! 여기는 빨개가지고 홍삼이! 홍삼이랑 진삼입니다! 우리 홍삼이 진삼이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? 자! 차렷! 관객 여러분께 경례! 잘한다! 잘하죠? 그만해 그래!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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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! 그만해! 여기 진삼이랑 홍삼이가 제주 많다고 했잖아요! 어떤 제주냐면은 지들은 소인데 다른 동물들 흉내를 그렇게 잘 내요!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네! 먼저! 여기 있는 진삼이는 저기 색깔도 비슷한게 저기 사막에서 저기 사막에 혹 두 개 달린 그거는 뭐였죠 그거? 악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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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타인데 잘 되거든요!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! 딱! 딱! 손가락을 딱! 손가락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네가! 하면 따라하시는 거예요! 제가 하는 말을 자! 네가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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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홍삼이가 또 질 수 없잖아! 우리 홍삼이는 저기 사막에 사는 높은 나무 풍뚝어 먹을 수 있는거 목이 긴 거 기린! 색깔이 너무 빨리해가지고 기린 가질 가나 모르겠다. 그러면 따라해 주셔야 돼요. 같이 시켜볼게요. 자, 들고! 자, 네가! 네! 키링이더냐? 키링이더냐? 왜 부러워? 오! 야, 길 다 길어! 길 다 길어! 공 들어가는 거 봤어요? 이게 이놈들이야말로 가축계의 트랜스포머라고 할까 거의 변신이 아주 자유자재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제가 또 다른 동물들도 연구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올게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다가 이놈들이 지금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만국을 드리고 건당 기원해드리고 코로나 올라가고 하시는 일을 다 잘 따라하는 의미로 멋있게 그냥 춤 한번 추고 들어가려니까는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은 춤이 아주 그냥 멋지게 잘 나와서 복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 박수를 안 쳐주시고 뚱하게 보고 계시면은 그냥 뭐 힘만 드는 거지 뭐 그죠 박수 많이 쳐주실거죠 자 그러면은 국거리당당으로 돌아보자 덩기다 덩달아 콜 은ownik 야 야 홈 삼아 홈 삼아 야 야 야 야 홈 삼아 từ sections 분 Guillermo 홈 삼아 그렇지 왼쪽 그렇지 잘한다 홈 삼아 내가 호흡 삼았다 내가 더 위를 먹었다 볼이 왜이렇게 빠져 그렇지 어이 시구야 잘한다 뒤 오라이 초 오우 오우 gener을 에이 시구야 야 야!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여기 좀 가져가서 드세요. 몸에 좋은 거 콧불 콧불여가지고 콧불을 마시고 콧불여가지고 드세요 아이고 야 야 콜력은 사이에 저게 뻗어버렸네 야 잘했다 진상아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고 가자 진상아 박수 한번 크게 주십쇼 아이고 아이고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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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